네, 빙어빙어입니다. 5차 터뜨릴 곳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어머, 수량이 계속 많아서 이거 낮에 잘 되네. 큰일 났다 이거. 낮에 잘 되는데. 다가오는 1월 14일 난낙시와 1월 15일 난낙시는 이곳으로 갑니다. 비가 오면 오지 마세요, 여러분. 비가 와도 좋아하는 분은 가세요. 네, 얼음 두께가 좋고 잘 나오는 곳으로 안내를 합니다. 난리가 났다. 지금 5차 다섯 번째로 터질 곳이 있다고 하니 가겠다는 거예요. 어제하고 오늘 아주 믿을만한 단골님이 와서 또 활동을 해주니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. 저절로 막 빙어종이 나옵니다.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? 네,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. 얼음 두께 22쌍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잘 나오는 그곳으로 갑니다. 낮에 잘 나오는 그곳으로 갑니다. 지금 활동 중이에요. 와, 빙신 활동 중. 네, 영업상의 비밀이라 와야지 또 연내하죠. 새로이 터진 바로 그곳. 5차 터질 곳 바로 그곳입니다. 네, 오늘은 1월 10일 화요일 됩니다. 어디냐고요? 비밀이에요. 오시면 안내를 당연히 하죠. 오시면 막 너무 많이 알려드려서 문제예요, 예쁜 채여사는. 바로 그 옆 저수지까지 다 안내하잖아, 신규터. 반드시 하시는 그곳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더라고요. ereum. 비밀기. 비밀기.